웅아 거의 다 왔다 나와라 웅아 몰라 이걸 복구하네 와 스피드가 왜 떨어졌지? 10%의 확률로 아이템 뺏어온다더니 한 번을 안 가져오는데? 10%의 확률로 아이템 뺏어온다 아.. 열 받기하네 또 어? 개새끼야 내 아이템 아 내 열매 저게 저 아가리의 씨발 개새끼야 아 어이가 없네 진짜로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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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이 나왔는데요? 버섯목 딱보고 잡아야되면 알려주세요 저 그냥 다 죽이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수비든 뭐든 그냥 힙 그 뭐야 너무 느리니까 좀 약간 리스트를 좀 뽑아줘 내가 죽여 지금 일단 관심있게 봐야될 놈을 음... 근데 내가 딱봐도 뭔가 병신같이 생긴 애들이라서 그지 어차피 얘네들은 의미 없잖아 오! 오! 미라클 스킨 특성 뭐야? 순특이래요 신기하네 핫패 어 어 안녕 내가 그 어 사실 어 아이씨 나 플라스 나 꺼낼걸 아 근데 저 친구 뭐지 갑자기 왜 숲 들어오니까 무신 됐지 아 아 아 아 아 아 돈 얼마 주지? 왜? 나 뭐 잘못했어? 왜 돈을 안주냐? 200원 정도 나왔어요? 나 왜 돈 오르는 게 안 보이냐 근데 오 다 탱구 야 한번 기다려 봐야겠다 생김새가 뭔가 노? 별로? 숲지역 끝나가는데 큰일 났네 숲지역 숲지역 스톤 샤워 버섯도 아까 쓰레기라 그랬는데 꺼져 그냥 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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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초지 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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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일하나? 얘는 기다려 볼게 여 parenting 왠지 느낌이 나쁘지 않은데? 뭐하뭐 없는거보단 나아요 그정도 리액션으로는 좀 그런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에스파 벌레한테 할게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아 나의 아니란 생각이 아 무장조를 내가 죽였어 살리면 되지 다 무장조가 벌어다준 돈인데 어? 비퀸? 호 비퀸 나쁘지 않아요? 음 소소 아 소소도 그래 내가 소소를 위해 여기까지 왔나? 그건 아니지 전툴라 어? 전기벌레 타입이네? 신기하네? 흠... 방어가 최고라고? 막아보시지 막아보시지 전기... 전기... 는 대지가 좋은데 대지가 없네요 제가 전기 그러면 대지 말고 뭐 좀 상쇄될 만한게 뭐가 있어요? 풀... 풀... 풀도 없어 풀 대지발기 없어? 좆 됐네 좆 됐네 좆 됐네 아... 꼬였다 어? 어? 아... 카디나르마 뽑을걸 최악을 뽑아... 헉... 기가 임팩트 기력의 조각 하... 아 맞아 콘치 버리긴 해야돼 그게 맞죠 콘치 버려야죠 아 그래 빅퀸 야 잠깐 쓰자 그래 그냥 풀 아니 얘는 풀타입도 아니잖아 심지어 아니 근데 왜 정글에서 풀보기가 힘든거야 나 이해가 안되네 개새끼야 돌진 돌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강함. 다 강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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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강해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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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게 너무 불순해 오우 메가톤 킥 뭐지? 야 뭐 신기한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 다 열받네 좀 독타이벤 불 아닙니까 여러분? 아 여보 이새끼 자꾸 덤비잖아 아 이거 어쩜 좋냐 얘는 진짜 내가 이새끼한테 맞아봐서 알거든? 근데 내가 분명히 이새끼 이거 암호캐논으로 쏘면 이새끼 분명히 이상한 짓끝 할거란 말이야 바꿀거란 말이야 저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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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강해짐 개새끼야 well well I'm 쪼때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 제발. 아, 씨, 발. 나이스! 웨이빨 잘한다, 씨, 발. 어? 뭐, 뭐, 뭐임? 너 체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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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갑자기 찾아오니까 나도 갑자기 한번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우리 서로 계약된 거야. 너 한번, 나 한번은 이거는 합법적인 거야. 너가 먼저 사기 쳐서 왔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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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끼가 포켓몬을 바꿨는데 왜 내가 성공이 아니야 씨벌게임 병신게임 이거 너 아프다 투자야 너 아프다 나도 아프게 때린다 한데 아니 죽고 나왔잖아 피존이 지금 피존이 지금 죽고 나온거 아니야 봐봐 그럼 내가 성공이 무조건 되야되는거 아니에요 얘가 죽고 나왔는데 아니에요 한 번만 다시 해보자 구할열매 진짜 노답이네 아... 일단 이건 어쩔 수 없는건가? 이거까진 어쩔 수 없나? 자 됐고 자 여기서 내가 아까 웨이니바를 불러갖고 격투를 시키니까 안되더라구요 카디를 먼저 꺼내볼까? 아 안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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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나 씨... 아... 진짜 어지럽네 아... 아... 야 이거 못 이기나? 아... 내가 이 상성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아... 아... 초반에... 뭔가 무장조가 너무 많이 쳐맞는 것 같긴 한데 한대 먼저 때리는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별로 안달아 그니까 불을 쓰면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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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그... 바뀐 새끼한테 맞아 사... 그... 바뀐 새끼한테 맞아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계속 10도 내본 것 같은데 오케이 잘해야 되는데 아 아 빨리 이걸 아 진짜 못버티네 아 저기에 에크로벳이 잘 맞는다고요? 페어리라 페어리는 무장주로 쳐야돼? 없는데? 없는데? 자몽열매 이지랄한다 쟤 왜 길동무가 안돼 같이 죽자 개새끼야 아 아 이거 어떡한담 음 일단 무장주 선출에는 다들 이견이 없는거죠 아 아 이거 참 여기서 이제 피존이 나온단 말이야 아 얠 뭘로 패야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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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 지금 무장주 드럽은 했다가 나오면 다시 초기화되잖아 철벽 어차피 어차피 의미 없지 않아? 그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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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존네 고민이네 아 뭐 저렇게 덩치 큰 놈이 빨라 어질어질하다 어질없네 못 이기나 이 조합으로는 못 이기나 한마리 부족하기도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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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애매하네요. 자, 이제 피존나오지. 이제 랄 한다니까 환장하겠네. 아, 진짜 개지랄. 아, 시발. 뭐대먹겠네. 아, 이 새끼 진짜 시발. 아, 일부러 이 지랄하고 갖고 왔나? 아, 너무 심한데. 아, 아니야. 불을 데려가잖아. 그러면은. 아, 이게. 아, 이게. 너무 잘 바꿔. 음. 바꾸는 순간 딱. 그거에 맞게 바꿔버리는 애라. 아, 진짜 까다롭네요. 우리 애들이 스피드가 너무 낮나봐. 다 성공 다 뺏기네. 어쩜 그러냐. 이거하고 잡아. 쏘면 이제 돌아간다? 환장해요. 냉동빔 쏘면 돌아가. 아, 여기서 블루 바꿔보자고? 아, 여기서 블루 바꿔보자고? 암호 캐논이 낫겠지? 암호 캐논이 낫겠지? 암호 캐논이 낫겠지? 다시? 라프라스. 그지? 아닌데? 여기서 암호 캐논 한 번 더 하면 죽겠는데, 얘? 라프라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고비거든요? 이걸 팬텀으로 가자고? 까다로운 거. 슈퍼드. 물질이 안되고. 크바라스. 아, 얘를 버리고. 팬텀으로 좀 이겼지. 사이텀 꺼내서 길동무를 해버리자 어? 쟤 다음 꺼내는게 뭐지? 없나? 개새끼여 어? 자 자 끝까지 끝까지 잘해보자 전기? 이 악타이 믿기네 전기 타입하자고? 끝인가? 제발 끝나라 아 끝이다 와 아 아 아 아 요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와아 진짜 팬텀 길동무가 아니었으면 솔직히 진짜 못 깼을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농담 아니라 길동무 없었으면 진짜 못 깰 뻔했어요 와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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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 나랑 서로 뭐하냐 지금? 연애하니? 상당히 뛰어난 포켓몬이야 난 이 게임 어떻게든 이 멤버로 가야겠다 의리 근데 이거 뭐 엔딩이 도대체 언제? 200층이요? 200층이요? 치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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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외진아 아 왜그래 가자 그냥 잘해줄게 우리집가면 어? 아이씨 우리집가자 너 귀엽잖아 너 데려가야돼 난 난 널 데려가야겠어 아저씨가 땅으로 사줄게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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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50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합시다 아휴 고생하셨습니다 끝